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코바니아에요. 오늘 시상이 있지만 떨리지는 않네요. 2관왕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바샤! 야! 이거 어딜거야? 내꺼야 집어죽아 어떡해. 어떡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동관이고요. 여기는 우리 마녀쌤이고 여기는 영궁도령이고. 그래요. 오늘 너무 좋고요.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이 털을 깔별로 담고 있는 거야. 나 원래 깃털을 빼먹고 온 거야. 머리에 꽂아야되는데 제가. 깃털을 불고 왔다고. 여기 있다가 바로 꽂아야되는데. 이관왕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또 눈이 영광스러움만큼 어깨에 무게감도 있고. 기회년 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복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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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남자친구 우리 청춘 스타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자리에 우리 청춘 스타 트로트 가수 이수호 씨가 같이 왔습니다 마녀를 축하해지기 위해서 오늘 올라가세요 카메라 좀 봐 너무 아름다우셔서 무슨 아카데미 할리우드 시상식이 온 줄 알았습니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저도 저한테는 항상 고마운 분이고 멋진 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멋있는 경자년에는 대박나서 우리 청춘 스타 트로트 가수 이수호 씨의 밝은 경자년은 빠샤입니다 눈꽃쌤는 빠샤죠 대한민국 최고의 눈꽃마녀를 한국문화연구상에서 축하드립니다 네 같은 황해도 꽃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또 이북교에서 남매로 통하고 있고 또 어찌 됐건 간에 한국문화연구상 민속부분의 또 대상을 차지하게 된 거를 차지하시면 또 감사드리고 화이팅하고 2관왕이 아니라 내일 또 3관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저는요 영통강이고요 아 또 작년에 이어서 우리 수정이하고 같이 똑같이 이렇게 또 대상 수상을 하게 되어서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 눈꽃마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눈꽃마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음 분은 눈꽃마녀님이십니다 눈꽃마녀님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눈꽃마녀님 무대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꽃마녀님 눈꽃마녀님 박비주님 한시현 김은혜 순환아님 모두 다음번에 올라와서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은 정이랑 같이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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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죽다 살아났어 아 짐 싫었어? 애쓰셨어요 카메라 감독님 애쓰셨어요 너무 지겨웠다 꼭 맨날 맨날 받고 짚어요